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이 되면서 옌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중국을 비난하며 나토의 아시아 확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우크라나 분쟁에서 러시아를 비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점점 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는 이 때문에 동맹국들이 함께 중국의 그런 행동에 대해 대항하는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지도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것은 집단서방이 자의적으로 만든 룰을 따르라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한편 독일은 우크라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패키지는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7억 유로 규모의 군사원조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역에는 25대 레오파르트 1A5전차, 40대 마르더 포병전투차, 2대 패티렛, 5대 군환전차, 2만발의 155mm포탄, 5천발의 연막탄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레오파르트 1과 마르더 포병전투차는 구닥다리 무기지만 있는 것 없는 것 싹싹 긁어 퍼주고 있습니다. 또 전차포와 대공포를 만드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우크라나의 전차를 생산하고 수류할 수 있는 공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라인메탈은 앞으로 석달 안에 우크라나 서부지역의 장갑차량 생산공장을 열고 여기서 전차와 수류요령을 우크라나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공장 설립에는 2억 1,800만 달러가 소요되고 연간 400대 전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CNN이 라인메탈 경영진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연간 400대면 카파시티가 꽤 되는 공장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방산 특수의 요즘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나 서부에 공장을 지어 돈이 나가는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은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서방은 무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우크라나로 인해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CSIS 보고에 따르면 미국부터 처참한 상태입니다. 하이마스 시스템과 차량의 재고를 회복하는 시간은 2년 반 155mm 포탄 적정분을 확보하는 데는 최소 4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5년 반 스팅어 대공 미사일은 6년 반이 걸립니다. 바이든이 포탄이 모자라 할 수 없이 재고 확보 전까지 집속탄을 써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정관은 미국의 집속탄 제공은 분쟁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에서 집속탄 사용을 차지한 것은 민간인에 끼칠 위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나 측 영상들은 자기네들이 집속탄 비슷한 것을 쏘아놓고 러시아 뒤지워 씌우는 화면입니다. 작은 쇠못이 분산되는 무기는 엄밀하게 말해 집속탄이 아닙니다. 인마살상용 급조폭탄입니다. 쇼이구 장관은 그러면서 우크라나가 집속탄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도 유사한 대응수단을 구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무기가 미제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